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할로윈 의상을 좀 입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할로윈데이죠 작년에 저희 지역에 조촐하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할 때 좀 구입을 했었어요 오늘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행자분 중에 한 분이 S&P500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의 S&P500 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의 우량한 1등부터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미국의 기업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거든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된 ETF는요 KB 스타 S&P500, 킨덱스 S&P500, 타이거 S&P500, 코덱스 미국 S&P500 TR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1배 상품은 SP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배 상품은 SSO라고 부르고요 3배 상품은 UPR로 이렇게 부릅니다 5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2배 추종하는 S&P를 2배 추종하는 SSO는요 지난 5년간의 상승률이 262%입니다 그리고 3배 상승하는 UPR로는요 지난 5년간 상승률이 114% 정도 돼요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SSO는 3,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UPR로는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비교해서 TQQ, QLD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QLD는 5년 동안 603%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원 투자했을 때는 7,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TQQQ는 5년 동안 1,140%가 상승을 해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억 2,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TQQQ가 더 많이 수익률이 낮죠 그런데 이제 하락을 할 때도 가장 많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QQQ가 조금 너무 하락폭이 큰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UPR로나 SSO 이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마음 편한 대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 정말 여기에 이 주식을 사면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P500 지수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일본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한일전 올림픽 때나 경기할 때도 한일전이 붙으면 굉장히 치열하게 신경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미워서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 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요 서로 이간질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진짜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부터라도 우리끼리 서로 잘 되는 사람 인정해주고 서로 잘 되면 축하해주고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끼리 서로 이간질하며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거잖아요 저 조선민족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다른 유태인보다 더 성장하지 못한 것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주식 투자 잘 하셔서 부자 되시고 또 그 방법을 저희 자녀들한테도 잘 알려주셔서 저희 아이들도 부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똑똑하고 성실하고 선한 그런 민족들이 부자로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달 한 번씩은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해봤는데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동행자분들께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댓글에 궁금한 거라든지 뭐 좀 영상으로 제작해달라 하는 것들은 제가 공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특별한 날에 라이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제가 공지를 미리 드리고 라이브로 또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